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강의 내용을 집어넣었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html, css, javascript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웹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 웹페이지를 연결해서 실제로 완결된 형태의 웹서비스를 완성할 때가 된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php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보죠. 카피, 복사, 그리고 가상머신을 열고 여기서 파일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파일에는 이 데이터에는, 이 코드에는 그 안에는 php 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서버 쪽에서 그 파일을 php 엔진에 의해서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는 index.php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확장자의 이름이에요.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php 엔진이 php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피니쉬를 하고 이 파일을 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가 잘 안됐네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떻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죠. 자, 웹브라우저를 열고 자, 오픈 튜토리얼스 뒤에 index.php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땅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나오죠. 여기서 변수와 상수를 누르면 변수와 상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연산자를 누르면 연산자. 함수는 함수,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걸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mysql-conn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자, 로컬러스트 루트 11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때 세팅한 비밀번호가 만약에 11111이라고 제가 했던 것과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면 여기에 있는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php와 관련돼서 추가된 부분들에 역점을 둬서 제가 코드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주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주석은 영어로는 comment라고 하고요. 무언가 어떤 로직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이 언급하고 싶을 때의 comment, 주석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상에서 자,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여기 보면 제가 슬래시 두 개를 썼고 뒤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접속이라고 적었죠. 바로 이게 comment, 즉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php 엔진이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코드 상에 메모를 하거나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주석을 사용하면 됩니다. 주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앞에 슬래시 두 개를 붙이면 한 줄만 주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줄을 주석을 하고 싶을 때는 슬래시, 별표, 그리고 이렇게 별표, 슬래시로 끝나면 주석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된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php가 해석하지 않는 거죠. 이 주석은 언어들마다 주석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언어마다 주석들의 체계나 주석, 이게 주석임을 나타내는 기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언어, 각각의 언어들별로 다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제일 먼저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 웹페이지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들을 하는데 그 관련된 작업들의 기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ySQL Connect,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건문을 썼는데 조건문이라는 것은 이 조건문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트루냐 폴스냐에 따라서 트루인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로직을 실행시키고요. 만약에 그게 폴스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다 else라고 적어주게 되면 폴스인 경우에는 else 뒤에 있는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자, 그래서 이 조건문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접속했는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이 부분이고요. 만약에 접속에서 실패했다면 could not connect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mysql underbar, error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을 했던 이 작업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에러를 리턴해주는,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로직이며 제가 MySQL SelectedDB는 OpenTutorial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MySQL Underbar Query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인코딩이라고 하는 문자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이 문자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코딩은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약간의 고급 주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로직이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 URL 뒤에 붙는 이 값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URL 로컬러스트 OpenTutorials Index.php라고 하는 이 URL이 있잖아요. 그러면 URL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고 ID는 9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Index.php라고 하는 PHP 파일에 ID 값으로 9라는 숫자가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ID가 10이라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Index.php에 ID라고 하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저장돼서 전달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ID의 값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Index.php는 다른 값을 수령받게 되고 그 값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URL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바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여기 제가 설명을 조금 다시 길게 써놨는데 ID는 10 만약에 여러 개의 값을 Index.php와 같은 로직에다가 전달해주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ID는 10 그리고 MODE는 MODIFY 즉 ID라는 값과 MODE라는 값을 각각 10이라는 값과 MODIFY라고 하는 값 여기 있는 ID는 파라미터 이름이고 이 10이 값이죠.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달해줄 때는 그 파라미터와 파라미터 사이에 이렇게 ampersand라고 하는 end 표시를 달아주면 됩니다. 7자 위에, 키보드를 치면 7 위에 ampersan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호들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메인인가 자, 이 부분이 도메인이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라미터인가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물음표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에 그때 파라미터와 파라미터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ampersand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이름과 파라미터의 값을 구분해주는 것이 바로 이퀄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링크들 있잖아요. 이 수업들, 항목들 이 밑에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제가 롤업 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 있는 id값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기 현재 id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산자라고 하는 것, 변수와 상수라는 것을 클릭해보면 id값이 3이 아니라 2로 바뀌었죠. 그럼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인덱스점 php라고 하는 php 로직에 전달되면서 숫자 2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가 뿌려진 결과가 이 변수와 상수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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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